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고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시험 소개 및 합격 전략을 이번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시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과목당 배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과목당 배점이 좀 달라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과목이 다 20점 배점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기는 과목당 배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락은 혹시 있는지, 필기는 과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기는 사실 과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는 점수라든지, 학교 점수라든지, 그리고 주관식 방식이죠. 실기는 주관식 방식입니다. 필기는 객관식 방식이지만 실기는 주관식 방식으로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요령들,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시험 속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다들 한 번에 최소의 노력으로 합격하시길 다 원하실 겁니다. 한 번에 합격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노력으로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다들 원하실 거예요.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아니죠. 자격증 공부만 한다면 충분히 한 번에 다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을 하시면서 자격증을 부수적으로 아마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효과적인 학습을 하려면 지금까지의 기초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분석을 해야 돼요. 패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패턴대로 학습을 하면 다들 한 번만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 몇 가지 전달사항 말씀을 드리고 본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부터 산업기사가 출제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시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바뀌게 되면 시험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합격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바뀌기 전 자격증이 필요하시다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2020년도에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 들어가게 되면 기출 문제가 일단 없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합격률이 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자격증이 바뀌면 5년 정도는 지나야만 안정화가 됩니다. 5년 정도의 기출 문제가 나와줘야만 다음 시험부터는 그래도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20년 이때 자격증 취득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실기는요. 문제하고 정답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기는 다 공개가 되죠. 그런데 실기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요. 2016년도에 공단에서 앞으로 시험을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했는 공개 문제가 있어요. 그 공개 문제를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개 문제밖에 사실 없습니다.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하고 답안을 사실 복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복원을 한다는 것은 응시하신 분들의 어떤 기억을 통해서 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현재 기사 퍼스트 회원님들의 회원님 수가 전국의 응시자의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게시판을 통해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그 자료를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제 출제된 문제하고 답안에 거의 90% 가깝게 복원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기사 퍼스트에서는 그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뒤에 제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출 문제를 제대로 복원하고 답안을 복원하는 것이 합격의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에서는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기출 문제를 복원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기준 변경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이 예전과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정하기 전하고요. 개정 후하고 보시면은 일단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 실무, 알고리즘 크게 바뀐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업무 프로세스, 전산영어, 신기술 동향이 IT 신기술 동향 및 시스템 관리라고 바뀌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폭넓게 더 많은 영역에 대해서 시험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점이 예전에는 10점이었는데 25점 배점으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알고리즘 배점이 예전에 30점, 데이터베이스 30점, 업무 프로세스 20점, 전산영어 10점인데 전산영어는 그대로고요. 알고리즘이 25점, 데이터베이스 25점, 업무 프로세스가 15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는데 배점 조정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 배점이 합하면 60점이잖아요. 이게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필기는 과락이 있지만 실기는 과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이 가능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머지 과목들 0점 받아도 과락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배점이 이제 바뀌었죠. 알고리즘하고 데이터베이스만 공부해서는 합격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배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습하는 방법과 출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습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전체 과목을 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학습을 하셔야만 넉넉한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공개한 자료는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공단 공개 문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출제할 거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사실 현재 시점의 기출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공단 공개 문제가 강의 중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단 공개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이론적인 학습하는 부분들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고 합격 전략 강의에서는 기존의 객관식 방식에서 2016년까지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2017년부터는 중앙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있는데 캡슐화가 정답이 되는데 캡슐화 우리 필기 때 배웠었죠. 객체 지향 그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한 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도 또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순서도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순서도 순서도는 알고리즘 감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알고리즘에서 2번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고요. 그냥 숫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쭉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고리즘 파트가 있고, 알고리즘 영역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이 있고, 전산 영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순서도 문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순서도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가 출제가 되면 이렇게 블랭크가 있어요. 자 이 블랭크를 주관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답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답을 입력하시면 되고, 자 연습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 순서도 풀이를 위해서 메모 같은 것을 여기 남기시면 됩니다. 자 채점은 이 정답, 답 입력한 이 내용만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여기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시언어 나옵니다. 시언어 나오고요. 이게 프로그램 영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한번 내용을 한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시언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자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시언어하고 자바 언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번까지 해서 이제 알고리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우셨잖아요. 그쵸? 근데 배웠을 때는 우리 사지선단형이라고 해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답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기 들어와서는 주관식 형태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문이 나오고요. SQL문으로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다 완벽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만 12점, 100점 다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신표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이런 거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0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실기는 공부하실 때 대충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완벽하게 주관식 형태로 해서 서술형이라든지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필기 때 배웠던 트랜잭션 특징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는요. 실기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DBMS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정규화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업무 프로세스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가 지금 보시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보다도 현재는 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서가 회계 부서라면은 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절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들을 묻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용어들도 또 출제가 되고 있고 관련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는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현재보다는 공개된 문제보다는 실제 더 쉽게 현재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거의 보너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전산영어인데요. 전산영어도 지금 보면은 약어를 주고 풀네임 입력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런 형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이제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영어는 주로 영문 지문이 쭉 나오고요. 자 이 지문을 읽어서 영문으로 용어 입력하도록 그렇게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선긋기가 나왔는데 이거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공개 문제로 한번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4번부터는 이제 신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신기술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IT 뭐 인프라 서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산실에 전산 개발자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산실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전산실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용어들 그러면 이제 보안이라든지 어떤 관리적인 그런 용어들이 나오겠죠. 자 그런 용어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자 이 문제는 보세요. 자 백업 중에서 이런 이런 백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런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잘 출제되지는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서술형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용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때 단답형으로 학습 일단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단답형으로 일단 학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지문이 쭉 나오면 이 지문을 보고 용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먼저 1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이 용어를 줬을 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서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학습을 하시면은 합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학습하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단답형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이제 여유가 되시면은 서술형 준비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고요. 자 이것도 신기술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신기술은 상당히 폭넓게 나오죠. 그래서 배점 25점이지만은 25점 만점 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신기술 용어가 되고요. 알고리즘 과목 기출을 분석을 해서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1회 2회 3회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3개의 영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순서도 그리고 시언어, 자버언어. 자 시언어하고 자버언어는 순서도, 순서도에서 배웠던 그 유형이 시언어 문법에 맞도록 출제가 되고 자버언어의 문법에 맞도록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언어하고 자버언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거고 개발자가 이제 다루는 언어가 되는데 이 언어는 순서도를 기반해서 출제가 돼요. 순서도를 기반해서 출제가 되고 배점 보시면 순서도가 배점이 높죠. 순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도 위주로 해서 알고리즘 과목은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순서도를 이해를 해야만 시언어, 자버언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순서도가 출제되는 패턴을 보시면 산업기사 기존의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순서도를 공부를 하실 때는 기사 기출문제는 사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산업기사 기출문제만 보셔도 순서도는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언어하고 자버언어는 조금 다릅니다. 시언어하고 자버언어는 2017년부터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매회 거의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응용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언어 파트는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문제들 그리고 기사 기출문제들도 다 보셔야 돼요. 기사 기출문제가 산업기사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럼 2019년 이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보시면 패턴은 비슷해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가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가 출제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2017년 2회 때 한번 출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강의 중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 중에 말씀드린 이유가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산영어에서 출제가 돼요. 알고리즘 과목에서는 출제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전산영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25점 배점인데 25점 물론 목표 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순서도는 만점이 가능해요. 만점 가능하고요. 언어 파트는 기출 문제가 출제되면 물론 맞출 수도 있겠죠. 그리고 쉬운 문제가 출제되면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 받으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나는 만점을 받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언어 파트는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매회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맞추시려면 C언어, 자바 언어 사실 1개월, 1개월, 한 2개월 정도는 공부하셔야 돼요. 전공서적 하나 정도는 공부하셔야 만 사실 만점이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 이 언어 파트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만점 목표를 하지 마시고 순서도는 만점을 받되 C언어, 자바 언어에서 부분 점수 얻어서 한 20점 정도 목표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도에서는 산업기사 순서도를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서도 기출 문제를 바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을 먼저 학습을 하셔야 돼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래서 100가지 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 기사 기출 문제를 보는데, 기사 기출 문제를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도에서는 출제 안 됩니다. 순서도 파트에서는 출제되지 않는데요. 언어 파트에서, C언어나 자바 언어에서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약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진법변환, 이런 문제들은 언어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만 학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죠. 이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표시해드린 기출 문제 보시고, 그 다음 산업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순서도는. 그리고 시언어하고 자바 언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강의 수를 많이 늘려서 설명드리기보다도, 시험에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위주로 해서, 짧고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알고리즘에서는 출제되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하고 전산영화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회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DBA, 정기화, 셀렉트문, 일레이션, 우리 필기 때 다들 배우셨던 내용들이죠. 필기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필기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시험도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출제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보시면 안됩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사 기출문제도 출제가 되고, 산업기사 기출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기사와 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QL을 작성하는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SQL문을 그냥 이해만 해서는 안되고요. 필기 때는 4개의 보기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으면 되죠. 직접 셀렉트문을 작성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셀렉트 플럼 웨얼 해서, 셀렉트 다음에는 속성이 들어가고, 플럼 다음에는 테이블이 들어가고, 웨얼 뒤에는 조건이 들어간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지, 셀렉트 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필기 때는 없었지만, 실기 때는 SQL을 작성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데,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SQL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이해하고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셀렉트문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단답형, 그러니까 지문을 주고요, Relation을 입력하도록, 지문을 주고요, DBA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DBA라면,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고, 이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이런 정도의 일들을 한다는 정도 개념을 아셔야 돼요. DBA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묻지는 않고요. DBA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단답형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해서, 용어를 암기를 좀 하시고, 입력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소술령은 최근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QL을 작성하고, 단답형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매회 기출 문제나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100%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강의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강의는 기출 풀이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특강도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말씀을 드릴게요. 신기술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배점이 25점인데요. 2016년까지는 신기술이 배점이 10점이었습니다. 10점이었는데, 플러스 15점이 더 늘었죠. 과거에는 신기술 용어만 출제가 되다가, 이제 보안, 시스템 관리 파트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15점이 더 배점이 늘었어요. 그래서 25점 배점인데, 출제되는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신기술이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2019년 3회 같은 경우에는, 전산영어 기사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기술의 시스템 관리 파트. 시스템 관리 파트는 보안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정리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추가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출제될 만한 거리들을 시스템 관리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출제가 되었고요.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파트는 과목 특성상 새로운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 맞잖아요. 신기술이기 때문에. 과거에 용어가 잘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롭게 출제되는 용어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사, 신기술 용어가 출제가 된 거고요. 이것은 새롭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출제가 되는 것이 반이고, 그리고 신기술,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되지 않은 것이 또 반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신기술, 산업기사, 기출 용어만 본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죠.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25점 배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학습을 해야겠습니까? 기사, 전산용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사, 신기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새롭게 출제되는 이런 용어들은 사실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신기술 용어가 매일마다 수십 개, 수백 개씩 만들어지는데 그거 다 안기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것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틀리고 한 번 기출되었던 것은 그래도 기사가 되든 산업기사가 되든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신기술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더 과거에 보시면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전산용어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 신기술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패턴을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패턴. 그래서 보안 관련된 용어. 시스템 관리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보안 관련된 용어 15점 배점. 신기술 용어 10점 배점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것을 점수를 어느 정도 얻으시려면 만점은 사실 이렇게 출제되지 않는 이상은 만점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은 좀 예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출제가 된 거고요.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용어가 반드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점은 사실 힘들죠. 만점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할 점수는 한 15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점 배점에서 15점 정도 목표하시면 됩니다. 만점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 용어도 출제가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학습을 해야 되고 강의도 기사 산업기사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전산영어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신기술, 전산영어 이제 다섯 개 과목 중에서 이것은 암기 과목이죠. 암기 과목 용어를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함께 모두 암기를 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기사 산업기사 구분하지 마시고 그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용어를 묻는데 풀네임은 잘 출제되지 않습니다. 풀네임을. 풀네임을 작성하도록 하면 철자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풀네임은 잘 나오지 않고요. 용어를 암기를 하실 때 한글 아니면 영문. 영문 야거, 영문 야거. 영문 풀네임이 아니라 영문 야거하고 한글 정도만 여러분도 암기하시면 됩니다. 소술형은 최근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나오면 이것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강의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용어는 대부분 신기술 용어가 되고요. 이 파트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시스템 관리, 주로 보완하고 관련된 그런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들 다 들으시면 됩니다. 업무 프로세스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 프로세스는 해당 과목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스는 일단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길게 출제가 됩니다. 한 두 페이지, 세 페이지까지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기출 문제들 패턴을 보시면 주로 산업기사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산업기사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업무 프로세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지문 속 답이 있는 유형. 지문 속에 답이 있는 유형이라는 것은 수주, 출하, 지시, 입고, 입하, 물류센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용어가 아니죠. 용어가 아니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문을 잘 읽게 되면 그 지문 속에 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잘 분석하면 쉽게 답을 넣을 수 있는 쉬운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요. 단답형. 이것은 용어죠. 신기술이나 전산영어나 마찬가지 용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만 풀이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단답형의 형태. 이게 혼합되어서 출제되는 경우 반은 용어를 묻는 문제고요. 반은 지문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문 속에서 답이 있는 유형과 단답형 그러니까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주로 출제되긴 되지만 산업기사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산업기사만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업무 프로세서는 지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문제 복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기사도 문제 복원이 힘든데 산업기사는 더더욱 문제 복원이 힘들어요. 응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산업기사 문제를 복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산업기사 문제만 보겠다. 복원된 문제만 보겠다. 그러면 복원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복원된 내용들도 몇 개 있지 않고요. 그 내용만 보고 시험장 가시면 만점을 받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세서는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산업기사 업무 프로세서는 지문이 길고 응시자가 적어 복원이 어렵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최대한 많이 풀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문 속 답 유행이다.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기사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기사 문제를 제공해드리는데 나는 산업기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사 문제도 풀이하면서 풀이하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분석해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사 강의까지 모두 수강을 부탁을 드릴게요. 강의는 기사와 산업기사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15점, 100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두 가지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문 속 답 그리고 용어를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두 가지 유행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는 두 개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은 기사 용어, 강의에서 설명드린 용어 정도까지만이라도 학습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산용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점, 100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영문 지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영문 지문을 독해를 해서 영문으로 입력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개의 단어를 묻도록, 용어를 묻도록 보통 출제가 되고요. 100점이 10점이 되기 때문에 각각 이제 2점의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기사에서 최근에 이제 출제가 되었죠. 자 근데 과거에는 좀 다양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출제가 되거나, 기사 용어가 출제가 되거나, 신기술 용어가 출제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신기술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전산용어는 그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영역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산업기사가 출제가 되지만은, 이 패턴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경우가 없지만은, 전산용어라든지 다른 과목들은 패턴이 매회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까지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급적이면은.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이제 산업기사 보셔야겠죠. 산업기사만 이제 공부를 해야겠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모든 용어를 이제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이제 풀네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야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풀네임하고 야거하고 같이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전산용어 과목은 특성상 이제 독해 능력이 중요합니다. 용어가 그렇게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필기 때 다들 한번 접해보셨던 그런 용어들이고, 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면은 만점이 가능해요. 만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제가 강의에서 뭐 커널이면은 커널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밑줄로 표시를 해드리고 해서 좀 더 암기가 쉽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독해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만점 가능합니다. 기축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용어보다도 기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이제 85점 정도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은 총 85점 정도의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산용어는 이제 한 개의 강의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출풀이 중요하죠. 기출풀이 최대한 복원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기사하고 산업기사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심화적 여유가 되시면 기사도 같이 보시면 돼요. 다만 순서도는 보실 필요 없죠. 기사 순서도는 보실 필요 없고요. 나머지는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언어나 자본어 이런 것들 산업기사에서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해서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순서도를 제외하고는 다 학습을 하셔야만 한 번에 아무리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법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완강입니다.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대부분 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강의하고 교재만 보셔도 90% 이상은 합격입니다. 그래서 완강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강의만 듣고 끝내시면 안 되죠. 강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단답형에 대한 대비하셔야겠죠. DBA를 정의를 설명을 하면 DBA라고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고 시험장 가게 되면 막상 입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SQL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죠. Select, Flow, Where 해서 직접 영문 입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는 암기 과목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용어를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구분해서 일단 진행을 하되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모두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 암기 중요하죠. 한글하고 영문, 야거 위주로 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산영어는 풀네임이 나올 수 있죠. 답안을 입력하는, 입력을 할 때, 여러분 답안 입력을 할 때 모르더라도 최대한 입력을 하십시오. 최대한. 입력을 하다 보면 비슷하게만 입력을 해도 감독관이 정답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입력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채점했던 그 점수보다도 실제 합격자 발표에서 나오는 그 점수가 10점 이상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점수를 그렇게 얻으셔야겠습니다.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용어집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모바일이라든지 PC에서 용어를 암기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용어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시간을 용어 암기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시험 관련된 내용들,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시험장 유의사항은 해당 강의, 별도의 강의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시험장 가시기 전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게시판이 있죠. 수강 후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합격을 했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가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좀 답답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강 후기를 한번 보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합격 전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런데 비중공하신 분들은 좀 부담되시죠. 아무래도 주관식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강의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비중공하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어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십시오. 그럼 누구나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